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샌드박스의 ICT 분야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손목시계형 신전도장치,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3건입니다. 수입 브랜드인 실리 침대 6개 모델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업체 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거 명령에 따라 해당 제품은 물론 같은 시기에 판매된 다른 제품들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무인이동체 드론은 이제 취미나 레저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산업 분야로 자리 잡았는데요.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 수준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과학본색에서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응급실은 가장 위급한 순간 총각을 다투며 생명을 살리는 곳이지만 열악한 의료현장은 의료진의 목숨마저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응급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기동군 응급의학 과장을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앞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같은 공공기관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일부 허용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분야의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3건을 심의 발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미납 고지서. 이런 고지서는 현재 우편을 통해 전달되지만 수신자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서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고지를 위해선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 이게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해준 겁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이용한 심장질환자 관리 서비스도 허용됩니다. 전송된 심전도 데이터로 파악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내원 안내 등이 가능해집니다. 현행법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얻은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국민건강증진 차원상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포함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에 따른 내원 안내나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애플워치4보다 저희가 양산준비나 기술개발을 훨씬 더 먼저 했었습니다. 먼저 했었으나 허가라는 규제 그리고 원격의도라는 규제라는 허들에 막혀가지고 여태까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었고요. 과기정통부는 이를 포함해 모두 3건의 정보통신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확정했습니다. 5G 시대를 맞이하여서 5G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고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과감한 시도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혁신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될 것이며 지난달 과기정통부에 접수된 규제 샌드박스 건수는 총 9건. 정부는 이번에 철회하지 못한 나머지 6건은 다음 달 초 회의를 열어 추가 지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의 신산업이나 미세먼지 해소와 같은 삶의 질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민간 경쟁력이 앞선 분야는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연구개발 예산 투자 전략을 이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예산은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4.7%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R&D 예산을 어떻게 투자할지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나눈 겁니다. 민간 중심으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나 아직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 특징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같은 주력 산업은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되고 아직 기반이 약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는 정부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할 경우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나 감염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나 공공인프라 분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상기후라든가 재난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임상복원 이런 쪽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 투자 전략 수립에는 처음으로 일반 시민 42명이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중장기 투자 전략은 매년 수립되는 투자 방향과 예산 조정 과정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 침대에 이어 수입 브랜드인 실리 침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모두 6개 모델인데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은 물론 같은 시기에 판매된 다른 제품들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실리코리아 컴퍼니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만들어 판매한 침대 6개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마제스티 디럭스, 바이올렛, 벨로체, 시그너스, 페가수스, 호스피탈리티 유로탑으로 모두 357개가 판매됐습니다. 이들 제품에는 라돈 방출의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출된 피폭설량은 최대 4.4mSv로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침대를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설량이 기준치의 4배를 넘는 겁니다. 실리 측은 원안위가 수거 명령을 내린 6개 모델에 대해서 자발적인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한 알레그로 모델과 해당 메모리폼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칸나와 모렌도 2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이밖에도 라돈 방출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피폭설량 측정과 함께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올겨울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경기도 안성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 조치가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을 제외하고 해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성 지역에 내려진 이동 제한 범위를 안성시 전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 농장 3km 이내 보호지역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어 이동 제한 범위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안성에서 구제역 의심소가 발견되자 곧바로 방역대를 설정하고 안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당시 원자로 안에서 녹아내린 핵연료 찌꺼기를 처음으로 기계 장치를 이용해 경납시설 안에서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자로 경납시설 옆면에 구멍을 뚫은 후 길이 최대 15m의 기계 장치를 집어넣어 원격 조작으로 바닥 부분에 있던 핵연료 찌꺼기를 들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계 장치 앞에는 게임 센터에서 쓰는 것과 비슷한 길이 3cm의 크레인팔이 달려 있으며 방사선 측정계와 카메라 등이 장착됐습니다. 도쿄전력은 이 장치를 통해 지름 1에서 8cm의 작은 돌처럼 굳어진 덩어리와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외부로 꺼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번 작업을 통해 확보한 방사설량과 온도 등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핵연료 찌꺼기의 성질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쿄전력은 또 찌꺼기의 경도와 방사설량의 강도 등을 확인한 후 202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찌꺼기 회수 작업에 필요한 장치와 보관용기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드론에 관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요즘 취미로 드론 날리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싸고 희귀한 취미였던 드론이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드론 조정을 배울 정도로 대중화가 됐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도 꼽히는 드론은 정부가 지정한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드론 산업 전망이 어떨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제 주변에도 취미로 드론을 갖고 노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중국산 드론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전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중국이 드론에 있어서 1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마도 드론 가운데 우리가 접하기 가장 쉬운 게 촬영용이나 취미용 드론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인 DJI 이 한 개 회사가 전세계 드론 소비자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드론은 전체 드론에서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드론 가운데서는 군사용이나 농업용 배송용 드론 등 다양한 드론이 있거든요. 이런 분야의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의 드론 점유율은 약간 낮아지고요. 더욱 중요한 드론의 기술력만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등은 현재 미국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스라엘은 세계 최대 무인기 생산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독일이 공동 3위로 추산이 되고요.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러시아와 한국이 공동 7등으로 기술력이 좋다고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취미용 드론 시장에서 좀 앞서나가고 있는데 1등은 미국이라고 하셨고요. 우리나라는 7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드론 기술력도 선진국에 그렇게 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드론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제도적 문제인데요. 드론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드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꼽는 가장 큰 힘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하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역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드론은 추락할 경우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구역이나 또는 비행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한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을 따르는 겁니다. 현재 비행장 등 주요 시설물 반경의 9.3km 이내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비행 금지 구역을 제외하고는 높이 150m까지 드론을 날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대부분이 비행 금지 구역이고요. 때문에 드론 개발 업체들은 지방에 있는 주요 시설물이 없는 곳에서 드론 비행 시험을 하곤 합니다. 시험 비행 때문에 비행 구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힘들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고요. 지방 항공청과 또 국방부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거의 일주일까지도 걸린다는 점이 드론 개발 속도를 늦추는 원인으로 주목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서울에서 시험 비행이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에 가서 시험 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한계점이 있다면요? 두 번째는 주파수 문제라고 하는데요. 무인 항공기가 관제실과 통신을 하려면 주파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주파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드론은 군사용 주파수 등을 피해서 특정 주파수만 쓰게끔 돼 있는데요. 드론 개발 업체들 입장에서는 시험 비행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주파수가 현재는 모자라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때문에 음성적으로 불법 주파수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드론을 현재 날릴 수 있는 공역도 좀 부족하고 주파수도 좀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좀 완화할 방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드론 개발이 규제 마카로마 지키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요. 규제가 일정 기간이나 또는 일정 지역에서 면제되면서 드론 분야 기술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에 국내 드론 업체 현장에서 이런 고충을 듣고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밝힌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농지임에도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규제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규제도 푼다고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 좀 더 세계적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세계 점유율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드론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은 1%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보셨다시피 기술력으로 보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최근 드론 사용 업체나 어떤 드론 관련한 자격의 취득자 증가세가 뚜렷한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드론 운영 시장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산하기로는 드론 운영 시장이 지난해 기준 1년 만에 2배 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IT 통신 사업이 발달해서 성장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말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IT 기술이 세계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IoT를 접목한 드론의 활용도라고 한다면 게임, 레저, 스포츠 다양하게 활용되어 줄 수 있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잘하고 있었던 분야와 새로운 드론을 접목을 시킨다면 세계의 탑3 안으로 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정부도 드론 기술 개발에 이동통신사들을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SK텔레콤이랑 협업해서 이제 과기정통부가 드론에 적용할 수 있는 LTE 네트워크 인프라와 실시간 영상 전송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동통신만을 기본으로 하면 기존 와이파이를 활용해서 사람이 드론을 직접 조종하는 방식보다 더 안정적인 드론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5G 기술이 상용화되는 첫 해인 만큼 5G 기술을 기반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5G 통신과 드론의 결합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를 활용한다면 드론의 성장세 더더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드론 산업이 매우 태동기 상태라고 하는데요. 드론 산업이 성숙했을 때를 100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이나 제품 수준은 한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부가 드론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는 드론을 포함한 무인 이동체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데 2,750억 원을 지원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이네요. 네, 물론 기술 개발이 잘 되더라도 상용화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드론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성장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겨울도 물론 춥기는 했지만 예년보다 심하진 않았는데요. 실제로 서울의 경우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한파일수가 지난해 12일에서 올해는 단 하루로 급감했습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난화의 역설로 불릴 정도로 겨울철 한파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 한파까지 떨어지는 혹한도 최근 심심치 않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겨울은 한파의 기세가 유난히 누그러졌습니다.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일수를 보면 그 차이는 두드러집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겨울 한파일수는 무려 12일, 최근 10년 평균 한파일수도 5일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고작 하루에 머물렀습니다. 인천도 1일, 수원은 2일에 불과했고 남부 주요 도시는 하루도 없었습니다. 올겨울에는 상층 한 데저트가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하고 동서 흐름이 강해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북미와 유럽의 혹한과 폭설을 몰고 온 강력한 북극한기가 다행히 한반도를 비껴간 겁니다. 하지만 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덜 추운 겨울보다는 더 추운 겨울이 나타날 확률이 더 크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앞으로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이 이를 입증할 책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3개년 중장기 정책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 정책 방안에는 통신장애 피해를 본 이용자의 입증 책임을 줄이고 사업자의 배상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자급제 이동통신 단말기에 가격 공시에 오픈마켓도 포함되고 중저가 단말기 가격 공시 대상이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심의협력 시스템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54개 회사와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7개 회사에 참여도 추진됩니다. 인화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차량이 사고가 나면 화재나 큰 폭발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난 후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24시간 추적 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름탱크를 싣고 시속 118km로 내달리던 화합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큰 폭발과 함께 반대편 차선까지 불길이 옮겨붙으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위험물질을 운반하다 화재나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유류와 유해 화학물질, 고압가스 운송 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에 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가 장착되고 사전 운송 계획서 등의 데이터는 중앙관리센터로 전송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이상 운행 등의 신호가 감지되면 경고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특히 차량 사고 발생 직후 위치와 위험물 정보 등이 경찰과 소방에 전달되고 신속한 대응 체계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추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모두 1만 5천여 대 차량의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지난해 2월 4일 연령의료결정제도, 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모두 3만 6천여 명이 연령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령의료 시행 1년 집계를 공개했습니다. 연령의료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유보란 연령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령의료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가족의 결정으로 연령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67.7%였던 반년 연령의료 계획서를 써서 연령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31.5%였습니다. 질병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연령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 연령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지난해 11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며칠 지나면 오곡밥에 나물과 부럼을 먹는 풍습이 있는 정월대보름입니다. 특히 5가지 잡곡으로 지은 오곡밥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한데요. 최근에 개발한 국산 잡곡을 쓰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콩과 조, 수수, 팥, 찹쌀이 가지런히 들어있는 오곡밥.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오곡밥이지만 겨울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수수와 조에 당뇨병과 암 예방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콩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팥에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합니다. 또 쌀밥보다 열량이 20%가량 적어 비만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최근 개발한 국산 품종을 넣으면 색이 더 선명하고 맛좋은 오곡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곡밥은 쌀과 잡곡의 비율이 7대 3이면 가장 좋습니다. 체질에 따라 몸이 찬 사람은 찹쌀과 콩을 더 많이, 열이 많으면 팥을 더 놓는 게 좋습니다. 오곡밥과 함께 먹는 다양한 나물에도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곡밥과 부럼에는 여러 가지 좋은 영양기능적 성분이 많기 때문에 정활대보름 뿐만 아니라 평소에 많이 섭취하시면 비만과 당뇨 등 생활습관병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오곡밥과 나물, 부럼 등 풍속 음식에서도 건강을 챙기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화이팅, 김학무입니다. 최근 환자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던 의료진이 잇따라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악한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서는 응급의료 현장을 뛰며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응급의학 전문의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응급의학과 기동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응급의학 전문의로 재직을 중이시면 정말 저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참 바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보통 저희 근무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이나 밤 보통 근무를 하면 연속적으로 한 14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고 또한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아니면 저는 이제 따로 또 스타트업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 7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7일 하루 14시간이요. 정말 평상시에 쉴 틈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워낙 응급의학과가 바쁘긴 하지만 연휴 동안 특히나 더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동네 병원이 문을 닫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번 설 연휴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설 연휴에 제일 환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근무에 있어서도 강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윤환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취 일하는 이런 응급의학과 사들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같은 경우는 보통 10분의 1명 정도 평균 환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저희가 거의 쉴 수 없이 쉬지 못하고 끼니도 거르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환덕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에도 퇴근도 미루고 일하시다가 유명히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말 그간의 노고가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 함께 애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 개인적인 안타까움도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감정이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을 특별히 다른 중환자실이라든가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전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전원을 조정하는 곳이 중앙응급의료센터입니다. 거기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 목소리로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SNS 이런 활동으로 많이 뵀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일을 계기로 열악한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의료인으로서 느끼는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체계,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경증 환자들도 모두 응급실로 다 몰려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진료를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중환자실이라든가 필수료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상급병원 같은 경우도 중환자실이 다 차있고 그러면 중증 환자들을 전원을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하다 보면 서울에 있는 환자들을 경기도까지 전원을 시키는 일들이 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일할 때 많이 힘들 상황입니다. 네, 방금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저녁 시간에는 동네 병의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요. 개선돼야 할 부분이겠죠. 또 정부의 지원 필요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저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시면서 사람을 살리시다 보면 참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응급실에서는 다양한 환자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몰려드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런 환자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바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 아니면 조금 더 진료가 지연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환자들 특히 바로 진료가 필요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을 분류하고 바로바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빠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특히 심정지 환자라든가 기도 폐쇄 환자 중증 외상 환자들 같은 경우를 저희가 즉각적으로 처치를 하고 혈압이라든가 맥박 이런 흔들리는 환자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잘 케어를 해서 나중에 퇴원을 할 때 걸어나가는 걸 볼 때 그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면 나 의사 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참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신 건 아니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부과 레지던트를 했었습니다. 피부과 레지던트를 3개월 동안 하면서 좀 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적성에도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과를 바꿔서 응급의학과로 지원해서 전문의를 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기 있는 과잖아요. 그만큼 경쟁률도 참 치열하게 뚫고 들어가셨을 텐데 이를 뿌리치고 나왔을 때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주변에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말렸죠.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좀 많이 슬퍼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요? 자식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지지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부터 사람을 살리는 의사, 이런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누구보다 투철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의사 생활이 어땠는지 궁금해지네요. 사실 첫 의사 생활은 공중보건 의사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신분으로 일을 했었는데 교정시설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제수자들을 진료하는 일을 첫 번째 의사로서의 일을 했었는데 제수자들 중 같은 경우에는 병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교정시설 내에서 치료를 잘해서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때부터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요? 전공의로 일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주 120시간 이상씩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과로에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환자들에게도 좀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특별법이 생기면서 근무 시간 제한이 생겼지만 세부 내용이라든가 체계나 이런 것들이 아예 잡혀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잡고 정착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오셨고요. 또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노력의 연장선에서 최근에는 벤처까지 창업을 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메디스테프라는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보안 메신저를 기반으로 의사들만 쓸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메디스테프 보안 메신저를 기반으로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를 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서비스 왜 개발하게 되신 건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의료인들이 일반적인 범용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요? 왜냐하면 환자 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보안성 있는 메신저를 사용해서 진료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인들은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르는 분야라든가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인 같은 경우는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사실 환자 정보들이 좀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도 조금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들이나 환자들 모두를 위해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 궁금한 게 우리나라 의사들은 현재 일반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나요? 현재는 일반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조심은 하고 있지만 그런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의 불안정성은 있기 때문에 추후 변화에 나아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로 일을 하시면서 회사까지 경영을 하시려면 치료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목표나 희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응급의료 자체에 대해서의 관심이라든가 희망은 사실 이런 윤한덕 선생님이라든가 이국종 교수님께서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될 때마다 관심이 있지만 사실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과들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과라든가 흉부외과 그리고 내과라도 이제 몰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런 과들이 좀 더 존중받고 지원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관심은 매번 있었지만 변화는 없었다 이 말이 뼈아프게 들리는데요.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적절한 인력 및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응급의학과 기동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명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 30곳이 넘는 응급실에 직접 전화를 돌렸던 고윤환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일화. 이처럼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 혹은 병원마다 처치 수준이 달라서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뜻이었던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기로 했는데요.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가 없도록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사이언스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